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나 떨고 있나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으아악! 어머 이 시각. 이 처녀귀신이 네. 혓바닥을 이렇게 긁는 것 같아 지금. 안녕하세요. 농구TV에서 먹어보살로 유명하신 먹어보살로 유명한 소리당입니다. 뭐 어쩌면 매운 거 잘 드시잖아요, 선생님은. 이건 처음이야. 어, 신게톤 짬뽕도 드셨잖아. 응. 유튜브에서 보기는 했는데 모든 무당 선생님들이 다 먹었어요. 여자 선생님들은 거의 다 먹었는데 그냥 먹으면 돼요? 네. 그냥 뜯어서 드세요. 이 정도 가뿐하잖아요, 선생님 솔직히. 되게 맵대 이거. 아 근데 매운 거 잘 드시잖아요. 신게톤 짬뽕도 먹었는데 뭐. 사대가 맞지 않아요. 붙어치지가 않아요, 지금. 나 떨고 있나봐. 뭐 그 정도야 뭐 선생님은. 내가 봤을 때 그냥 드실 것 같아요. 아 정말 너무 극한 마그네슘이 부족한 거 봐. 여기가 떨리지 지금? 이거예요? 네. 종이를 조금 이따가 다 드시고 5분 참으신 다음에 5분을 또 참아야 돼? 네. 너무 크니까, 너무 크니까. 이건 선수 보호 차원에서 하고 말 사장님이. 새카매, 과자가. 원래 그렇게 새카매. 먹는 거 맞아요? 네. 냄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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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야. 눈 만지지 마시고. 이거 부셔서. 네, 그냥 부셔서 드시고. 한 입에 먹으라고? 어, 먹었어요 벌써? 안 맵죠? 고향이. 삭심을 얘기하세요. 거기 눌러볼게요. 오, 진짜 남자네. 매울 시는 들어오는 느낌 있잖아. 오, 진짜 남자네. 오, 진짜 남자네. 뭐에요? 왜요? 왜요? 오, 진짜 남자네. 5분을 참으라고 하면 그게 나지? 이제 나의 집 나오는 거 봐. 어머, 이 ㅅ11. 오, 나도 너무 삐처리해 줘. 우와. 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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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어때요? 매우신을 받아야죠? 아 말고 좀 짜증나지? 시계 좀 봐. 스트레스 XX 올라갈 것 같아, 지금. 매우신이 들어온다고. 신기동 짬뽕보다 매워. 아 진짜요? 눈 만지면 안 돼요, 그거 눈 만지면 안 돼. 와... 표정은 그냥 난 안 맵다. 아니야, 아니야. 매우신을 받으시려니까, 지금. 친이고 지랄이고. 네? 와 눈물 나. 많이 매워요? 성공하셨어, 다들? 네, 다 성공했어요. 독한 사람들. 독한 사람들. 21분 지났어요. 와... 이제 혓바닥이 떨려. 그래요? 와... 옘명하고... 아... 안 실려갔어, 선생님들? 네. 와... 눈 하면 안 돼. 눈 하면 아파요. 아... 베지컬 갖고 와요, 빨리. 아, 침이... 네. 까놔 줬다. 안 돼, 안 돼, 안 돼. 까만, 까만 줘봐. 안 먹어, 안 먹어. 까만 줘봐. 일본 경과. 아... 이야, 이게... 이 처녀귀신이... 네. 혓바닥을 이렇게 긁는 것 같아, 지금. 아, 정말? 와, 떨려, 떨려. 매우신을 바다에서 더 잘 불린다는데. 다른 분들 매우신을 다 받았어요. 어, 잠깐만. 실례한다, 이거 시계 좀 풀어줘봐. 허, 허주, 허주 씨는 거 아니죠? 와, 대가리가 아파, 지금. 어머, 어머. 이야... 이야... 영구팀의 거란 회장인데. 아, 먹어보살 이거 치네. 아, 원래 꼴백이 드실까, 이거? 야, 이거 어떻게 참았대, 선생님들? 와, 눈물나. 나 원래 매운 거 잘 먹잖아요, 사장님. 혓바닥을 누가 이렇게 잡고 있어, 지금. 아, 매우신이... 지랄이들... 매우신을 빨리 받으세요, 선생님, 매우신을. 아, 주둥이로 와. 매우신이 지금, 매우, 존나 떨려, 지금. 아가리가 떨려, 지금. 야, 추우면 턱 털리는 거 있잖아, 사장님. 아가리 떨리는 거, 와. 와... 3분 넘었어요, 3분 넘었어요. 이제 4분, 4분 다 돼. 아니요. 숨을 못 쉬겠어. 숨 쉴 때마다 아파, 혓바닥. 아, 죄송해요, 방송이. 방송, 카메라하고 지X 입어, 지금. 말을 못 하겠어, 혓바닥이 너무 아파. 선생님, 포기하시는 거예요? 아, 야. 3분 했다며, 3분... 이게 아깝잖아. 어우, 부스래기 좀 없애주세요. 저... 1분 나왔어, 1분. 어우, 왜 이렇게 매워? 야, 이게 왜 매우신이 온지 알겠네. 떨리네. 자동으로 떨려. 말몬 안 터진 애동분들이 이제... 아, 이거 호주 잡을 때 써야 돼. 와, 호주도 그냥 나간다. 와... 말몬 과자로 유명하다는... 야! 야! 이거 얼마야? 홍합리까지 하고 했는데 7만 원 넣어. К나에? 네. 7만 원 먹은 거야, 나? 인특! 먹어야 돼. 하나에 7만 원 먹은 거예요 나? 먹어야 돼. 잠깐만 사장님 너무 맵잖아 이거. 20초 남았어요. 20초? 네. 눈물 나. 야 진짜 맵다. 야 이거 진짜 매우신 내린다. 5, 4, 3. 야 눈 감으니까 오로라가 보여. 성공. 성공 성공. 자 이제 이제 언제까지 참가해야지. 아 이 ㅅㅂ. 막지 못하겠어. 이 정도면 진짜 잘 먹는 거예요. 아무튼 종이 펴야지 사장님. 종이 펴서 성공했다는 그걸 해야지. 챔피언? 네 챔피언. 와 뭐라고 쓰이는 거야? 컴퓨터 끝! 한 번만.